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아시아 선교회 국제이사로 섬기심은 물론 목회하시면서 그동안 꾸준히 선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으시고 외기라든지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시면서 사역을 해오신 분입니다. 역사기문이 필라델피아 인만열 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며 젊어 보이시지만 5년 후에는 은퇴를 하셔야 될 나이이십니다. 그래서 5년 은퇴를 앞두신 저에게는 신앙의 선배이시며 또 좋은 모델로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아 우리 뉴욕장로교회 비슷한 전통을 가진 교회에 우리 저보다 훨씬 더 목회에 노력하시고 말씀에 더 깊이 있으신 우리 김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축제에 임해주시고 우리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르십니다. 우리 뉴욕장로교회 어떻습니까? 뉴욕장로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5세 연퇴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승장 목사님은 아예 못을 막아버리시네요. 하긴 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으니까요. 65세 연퇴하기로. 그런데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내년에 아주 세상을 은퇴할지 오래 은퇴할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호텔을 가나가 은퇴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다닐 때마다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닙니다. 같이 은퇴하려고. 나 혼자 은퇴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이승장 목사님께서 2년 전이죠. 우리 교회의 전교인 가족 수련회에 오셔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뿌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여기 부임하시자마자 아마 정신없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막 노는데 이승장 목사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만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뉴욕장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괴로운가 보다. 제가 농담이고요. 설교하기 전이니까. 성가대 참 잘하시네요. 성가대가 잘한다고 그랬지 지휘 잘한다고 그랬는데 지휘자님도 어디서 많이 제가 뵌 것 같고 뉴욕 교회들이 다들 성가대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니 지휘자 가만히 계시고 주일 예배 때 찬양대들이 열심히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모든 교회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주중에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장모님 하나 아까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된 잔양대의 성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저야 그래도 설교란 한 시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5분 하겠다고 그 한 시간을 준비하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솔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솔로는 아까 한 분만 하셨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입만 벌린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뜬금없이 헛소리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사실은 이게 봉사고 이게 사역이죠. 저처럼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부족해서 여기다가 대무장만 이렇게 얼굴 띄워놓고 이런 자리에 세워놓고 일하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또 이 구석적 구석에서 이 큰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하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기 좋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절대로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희 필라델피아도 8시에 보통 수요회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수요회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당회원들 부부가 특송하는 날인데 제가 빠져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래도 제법 한몫하거든요.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 같지만 요새는 허스키가 매력있게 찬송가 훨씬 더 감동있게 진하게 잘 부릅니다. 아무튼 8시에 우리도 예배드리는데 8시에 오기도 힘들어요. 하물며 뉴욕에서 추요일 저녁 예배 8시에 또 저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신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는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큼은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오일은 오는데 2시간 55분 걸렸어요. 2시간 55분씩이나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 설교하고 가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시간 55분을 왔으니까 또 갈 때 아마 제 생각에 토요일 날 가더라도 2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4시간, 5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다섯 번 설교죠. 새벽 기도에는 짧게 해야 될 테니까 보통 저녁 내배 수요일 오늘, 내일, 모레, 3일은 한 1시간 반씩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네.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잘 토요일 것 같아요. 그게 더 많나? 오늘 제 집들 모이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날 끌어내릴 것도 아니고 여기 섰는데 그러니까 제가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정 피곤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와서 잠깐 얘기 들으니까 예배 끝나고 설교 후에 또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먼저 했으면 설교 중간에 가셔도 좋은데 그걸 나중에 할 테니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승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또 은혜를 주고 가셨으니 저도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도 왔고 또 이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아해요. 저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믿으십시오.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보다 조금 연하지만 그러나 존경하고 또 1.5세가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저도 제법 영어를 좀 하거든요. 제가 외대 영어과를 나왔는데 하여튼 영어 좀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도 안 쓸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여기 있는 주제도 보금으로 기뻐하는 삶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양에 앉혀서 제가 The Gospel Driven Life 이렇게 하나 멋있게 붙여봤는데 괜히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앞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이 목사님은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뉴욕 장로교회 같이 역사 깊은 이 교회 또 아픔도 있으셨을 거고 또 과거에 찬란한 영광도 맛보셨을 텐데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개척한 목사는 뭐 그렇지만 부임하셔서 오신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훨씬 많잖아요. 저도 이제 이 말을 깨워서 만 7년 되는데 이제야 제가 눈이 뜨고 이제야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은퇴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 바꿀까봐 지난 공동회 때 저 65세에 은퇴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 분은 뉴욕에서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참 귀한 성도님들을 세우셔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멋있는 나라 확장인 이번 뉴욕에 바로 이 자리에서 멋지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마음 깊이 추구합니다. 아멘